아니 요즘에 또 유튜브 은퇴 한다면서 뭐 은퇴 왜 안하니 뭐니 씨부려 제끼는데 야 내가 은퇴를 왜 해 어? 야 은퇴비 내놔 퇴직금 내놔 어? 공으로 은퇴 해줘야 돼? 야 그리고 내가 한 말 지켜야 돼 내가? 내 마음이야 내가 은퇴 한다고 한 것도 내 마음 은퇴 안 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어? 야 말 꼭 지켜야 되냐고 어?